제가 계속 가도록 하죠 아 뭐 예 그래도 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푸라기 안 자라요 무한결이라 한 번 뽑으면 없어요 그니까 지금 지푸라기가 미친듯이 모자란거에요 포기 잡을 생각은 하지도 못해 어 잠깐만 야 체스야 우리 빵모자 하나 만들자 아 그래 여기 아아 아 저기 통과해야되요 저기 통과해야되 지금 저 꽃 주우면 안되구요 일단 지푸라기 최대한 많이 주운 다음에 저 입구에다가 텐트를 아 하나 텐트가 지푸라기가 열두개가 들어가서 정말 하기가 꺼려져 꺼려져긴 해 저거 3단계까지 됐네 악마의 꽃이 없나 어디 아 잠깐만 쟤네들 아까 쟤네들 죽여다가 그 몬스터 고기 몬스터 고기로 바꾼 다음에 몬스터 고기 먹어서 그걸 좀 떨어트리죠 거실 아 어 아 아 와봐 나 여깄다 소리는 들리는데 왜 여깄다 어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오우예예예 야야야야 아야야씨 물리지마 야야야야 체스 죽겠다 체스 죽겠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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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야 체스야 일로와 체스야 일로와 아유 체스 죽었어 야 체스 죽었다고 아우 진짜 일로와 내가 다 부숴버릴거야 덤벼 낮에는 아무것도 하는것들이 밤에만 패거리처럼 물어다니니까 좋아? 물어다니니까 좋았겠지 물어다니니까 좋았겠지 아유 이정도면 이게 하나당 10채우니까 50정도 채울 수 있어 아 됐다 야 어 아이고 고기가 다 끝났어 밤도끼 야 내가 왜 정신력이 올라가냐 아 정신력이 올라가는구나 이거지 일로와 하나 더 있지 와 체스터가 죽었어 체스터 일단 에잉 아 이거 무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아 아 아까운데 어쩔 수 없네 어 어 아 빨빨리 뜨거워져라 빨빨리 뜨거워져라 잠깐만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에휴 테스트야 테스트 언제쯤 나오려나 테스트 어 잠깐만 저기다 좀 버려놓자 옮겨서 옮겨서 버려놔 옮겨서 정신력을 근데 한번에 회복할 수 있을만한 이렇게 버섯이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통과하면 정신력 회복할만한게 없네 불안하네 이걸로 좀 회복하면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뭐야 체력까지 떨어지네 구워먹으면 정신력이 안떨어지네 아 정신력이래 체력이 안떨어지네 구워먹으면 구워먹으면 아휴 그래도 그래 아휴 체력을 떨어뜨려야겠네 어차피 어차피 43이야 그래도 그래도 43이야 하나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어휴 체력이 완전 바닥인데 아 역시 몬서고기 먹어서 체력을 아 쓰 힐링셀브 야 힐링셀브밖에 없다 일로와봐 삽 삽은 공격력이 별로 오냐 아휴 너무 많은데? 일로 오지마 야 힐링셀브 내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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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루에 오케이 힐링셀브 저거만 한 4개만 4개 정도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5개 정도 아이고 아이고 오오오오 아아 힐링 셀브 아아 힐링 셀브 아 큰일났는데 자자자 167 를 만들기위한 자 쟤쟤쟤 아 쟤쟤쟤 아 쪼금 찼다 그래 냉탱가지고 가가가꼬 빨리가자 빨리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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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꽃을 몇개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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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면 어 일단 공격을 안받기 때문에 그림자들한테 꽃 꽃 꽃 아 도착 30만 벗어나면 다 됐어 어 잠깐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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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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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나 되는데 한 50만원 일단 넘길까 지금 다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 발견 아 저쪽으로 가면 안돼 저 안에 있는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죠 어 아냐아냐 다행이네 근데 저거 돼지를 때문에 안돼요 아 이쪽이야 아래아래 아래 아래 좋아좋아 아 빨리 빨리 빨리좀 구해다 가자 아 오른쪽인가 본데 아 왼쪽인가 오오 오 이거네요 왼쪽이었네요 아 여기 45나 되는데 큰일났는데 큰일났는데 야 야 더이상 정신력 모르잖아 여기 어딘데 저기다 크래스틴 오 오 좋아좋아 좋아 좋아 야 여기서 온김에 정신력 좀 떨어뜨리고 가자 여기여기여기 30 밑으로 떨어져 잠깐만 일단 뜨거워지고 빨리 뜨거워져 시간을 좀 맞추죠 시간을 좀 맞추죠 아 근데 저녁이라 이게 참 어 어 잠깐 가기전에 지푸라기 어 지푸라기 지푸라기 다 뜯었나 지푸라기 좀 더 얻어가죠 여기 지푸라기 좀 있을 것 같아요 딱 열다섯개 정도만 왜냐면 봐서 가서 텐트 만들고 바로 자버리게 오케이 꽉 채우고 가자 다섯판째는 다섯판째는 꽉 채우고 가자 고! 쭉 빨리 가죠 쭉 빨리 가죠 여기서 내리는 여기서 텐트 피면 안 돼요 지금 이 오벨리스크가 정신력이 32하로만 떨어졌을 때 이게 열리거든요 제발 가죠 제발 가죠 제발 가죠 최대한 파랑팍 오른다 오오! 아니 이걸 살게는 못했어 내가? 자 일단 빨리빨리가서 내 임시로 거처를 만들어둔 데다가 시작! 어... 너! 자 자 한번만 더 자면 되죠 그럼 나무나 좀 할까? 일단 가져갈건 거미줄하고 워킹캠 가져가죠 워킹캠 가져가고 거미줄하고 돼지꼬리도 가져가고요 반딧불하고 반딧불이 이렇게 딱 4개 가져가면 되겠네 이렇게 좀 아웃기면 반딧불이 한번 잡을까? 반딧불이 한번 잡자 자 반딧불이 한번 잡죠 저녁되면 반딧불이 한번 잡으러 갑니다 Like, 잊지 마세요 이거 좀 이끌怀어요 내 워킹케인 어디갔지? 이런데.. 반딧불이 있을거야 어딘가에 이게 있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곳은 반딧불이가 있으니까 지금 반딧불이 좀 만듭니다 앞에서 어떤것같은데 어? 이거나 잡을까? 뭐드냐? 어어.. 저녁이다 뭐드냐? 아..이거 거미집 옆이야 안해 반딧불이 한번만 잡고 가도록 하자 이 저녁에만 한밤중에만 반딧불이 나온다는게 참 안타까워 열 마리 다 잡아야지 반딧불이 여기도 많았던것 같은데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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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숲 따라서 반딧불이가 숲에 많으니까 반딧불이 여기 거미집을 여기 거미집이 바로 위에 있구나 쟤는 잡아다가 괴물고기로 냠냠쩝쩝 해도 될텐데 야 이렇게 겨울인데 저녁이 짧지 어어? 혼날라고? 야 어어? 오우 야야야야야야야 야 흠 또 찼어 땜에 이제 또 으응 흠 빠이빠이 다음판에도 이거 지푸라기 없으면 안되는데 모든 템의 기본이 지금 지푸라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푸라기 많이 들어가고 이 밀짚모자 이거 있죠 헤드라이트 이것도 지푸라기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모닥불 지푸라기 많이 들어가고 모든게 밧줄이 들어가고 갑옷도 밧줄이 들어가니까 지푸라기가 많이 들어가죠 됐다 자 하나 자 하나 젠장 소설 도둑한 명은 뭐소서야 한마리만 더 한마리가 아닌걸 한마리 맞지 한마리가 없냐 저기있다 됐다 가자 자 고 바로 고 아이씨 한번 자려고 그랬는데 이 정신력 그대로 가진 않겠지 아이씨 내가 원래 아슬아슬하게 모든걸 다해요 아슬아슬하게 아이고 고 도망가자 쟤들 죽일까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외로움이드 화이트! 대명! 죽었어! 어딜 도망가? 내가 못자서 갈 것 같애? 한놈만 죽인다 어? 됐다 아 왜냐면 이거, 이거나 좀 깨먹어보려고 밧줄이... 안돼 안돼 아... 해머를 못만드네 가자 그냥 Gir- 보자 간다 Mens lover Erf TOG 손 왜 아 업 because there is no Leben 새우 아고 워킹 Cave 아 돼지고래 뺏 États waiter 샤ği 에이지 렛츠고 렛츠고 챕터 5개 중에 5개 다크니스 어둠이군요 무한 어둠인가 설마 아 무한 어둠인가봐 야 야 무한 어둠이야 이야 반디 챙기길 잘했네 마지막으로 정말 챙기길 잘했네 아 그냥 놔둬 이거요? 안없어져요 뭐야 이거 블루프린트 마이너헤드 마이너헤드 이미 있잖아 어 넣어놓구요 이거 뭐야 하얗게 깽파 파우더네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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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헤드 맥스웰 라이트 야 나뭇가지가 너무 없는데 일단 좋아 좋아 먹을꺼 먹을꺼를 확보해야겠네 야 반대푸리고 내 정신력이 계속 떨어진다 워킹케인 있어 와 있어 워킹케인 정신력 어떡할꺼야 네 지파랑이 잘하죠 근데 정신력 채울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해야되나본데 그냥 그 텐트 만들어서야될거같은데 어 사비없네 오우 돌있다 오우 좋아좋아좋아 다 이 Gomez 나뭇니까지 어디있지 나뭇까진 있는데 왜 자꾸 안가짐가 일단 꽃을 뽑자 조금만 더 가져간 다음에 도지..돼지꼬리..근데 돼지꼬리 얻어봤자 할거같애 생각해보니까 돼지꼬리는 얻어봤자 할거같애 지금 바위 다 깨면 끝이에요 이 근처에 뭐.. 사냥할만..뭐 먹을걸 지금 해결해야되는데 일단 돌을 40개 까지만 일단 캐고요 들을 40개 까지만 일단 캐고요 명백 명백 이 전역이 계속되는건 다른거 몰라도 저 저게 문제거든요 먹을걸 확보를 많이 해놔야해 정신력이 문제거든요 특히나 미트스트가 제일 좋겠는데 제가 일단 한바퀴 돌죠 이제 대략 이제 먹을거 하나만 하면 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뭐 똑같이 띵구 하는거 아닐까요 어 잠깐만 띵구 하는게 아니네 그러고보니까 그 지팡이가 없네 잠깐만 지팡이가 없는데 아 여깄네 띵구 하는거네요 똑같이 네 5라운드 다 띵구 하는거에요 배고프대 아 큰일났네 음식을 어 음식을 어 어 그러고보니까 나 한동안 지금 인사를 안했네 자 한번에 인사하죠 개백산님 쩌먹이님 붕어빵님 미백님 어 어 빠이소 파이턴 파톰 님 인형님 빠꾸던거님 외까이님 어서오세요 어 다들 늦어지만 방가방가 드림 워킹님 어서오세요 아 이제 먹을걸 아 블루는 필요없고 그린 그린 머시름이 정말 아이고 아이고 오오 자 일단 길 한군데 찾았어요 길 두군데 찾았어요 여기 지금 연결 안되어있는거 같아요 저기는 여기는 여기는 함정투성인데 아 나 큰일났네 먹을거 때문에 야 하운드라도 있으면 하운드 잡아먹을테 아 하운드도 안되는구나 괴물고기지 계속 참 아 저 잠깐만 저 알있는데 토끼 따위는 안 키우는거 같아요 암석지대에는 토끼가 없어요 암석지대에는 거미말고는 거미하고 톨버드 토 잠 톨버드 톨버드를 잡아먹어야하나? 톨버드 잡기 좀 힘든데 짜증나는데 힘든거보다 톨버드를 잡아먹으려면 한대치고 도망가고 한대치고 도망가고 이래야되거든요 힛님 리아이너 아이고 힛님 잠깐만 이거 체스터인줄 알았네 몬스터 고기 구워먹어도 되지만 정신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몬스터 고기를 활용하는 방법은 People 블루? 그린? 레드네 벨 Eternal 소 딴질에다가 하나씩은 넣어도 되거든요 아 나 먹을거 때문에 큰일났네 정말 최악의 상황은 어 그 몬스터 고기로 몬스터 고기 어 아니 우물을 찾았어요 우물을 찾았어요 깨구리가 나올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야 지금 몬스터 고기 구워먹으려고 했는데 문물은 거미줄만 좀 많으면 돼요 우물을 활용하려면 근데 다행히 거미가 있죠 지금 쟤네들 몇 단계냐 하루 종일 밤이라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2단계짜리 하나하고 1단계짜리 쟤네들은 잡아먹으려고 하면 시간 좀 있어야겠다 거미집이 또 어디 있나 봐야겠다 아 일단 좀 일단 봉거지부터 좀 만들까 2단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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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짜리 4단계짜리 3단계짜리 4단계짜리 아.. 이게 아닌데에에에에에에 아하하하 벌거숭이가 됐어요 아 아 미쳐버리겄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뭇가지가 부족하네? 아, 나뭇가지가 부족하구나? 이 땅은 아, 나뭇가지가 부족하구나? 이 땅은 큰일 났다 자, 그럼 저게 문제가 아니라 나뭇가지가 부족하다는 소리인데? 아, 나뭇가지 안 뜯은데 있나? 다 뜯어 먹은 것 같은데? 싹 긁어먹어야겠다 잠시만, 영원한 밤이면 이것도 안 잘하는 거 아니야? 잘하겠죠? 설마 영원한 밤 겨울이면 정말 최악이지 야, 나 정신형 때문에 미치겠네 지금 어 잣나뭇가지가 없거든요? 잣나뭇가지가 없네? 잣나뭇가지 없으면 어, 낚시 못하는데? 잣나뭇가지가 없는데? 아, 낚시 못하는데? 잣나뭇가지 없으면 잣나뭇까지 없나 잣나뭇가지가 없을까? 잣나뭇가 없네? 잣나뭇가 없나? 잣나뭇가 없네? 아멘 큰일났네 야 여긴 잣나무까지가 너무 부족한데구나 빨발 울어라 아 제발 빨리 아 나뭇가지 꽃 꽃이라도 아유 부피 빛이 내게나 아 몰라 아 아 저거 나왔어 어 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잣나무까지 하나도 없는데 뭐야 뭐야 아 비까지 오고 있어 아 어 뭐야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잣나무까지가 너무 없어 거미 몇마리 좀 잡구요 거미를 좀 잡아서 어... 괴물고기 얻은 다음에 괴물고기 하나에 피쉬 3개 넣고 미트골 만들어서 그래서 먹어야겠네 아 맞다 무기도 잣나무까지 들어가지 어... 다가 오케이 강신혁때문에 싸우기도 싫다 강신혁때문에 싸우기도 했다 여긴 지금 다 타서 아 이것도 못쓰고 나뭇까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그래 있는게 어디냐 있는게 진짜 있는게 어디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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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때는 다 쓰고 가자 낚시 때는 다 쓰고 가자 자 뭐 좀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만 가자 어쩔 수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잔나무 가지도 없고요 잔나무 가지만 있으면 그래도 잠깐만 아이고 아 네 너 또 죽어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와 나 퀴즈가 없어가지고 에너지 다는 게 하아 하아 어떻게 가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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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 태워 오! 후 오다신별 아닌거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되는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횃불때문에 죽을줄이야 참나 아하 일단 참나 참나 아아 흠 반갑다! 애작스들아 야 너희들의 소중함을 알았다 흫 찟 아하하하 난감하군요 난감하군요 아이 반갑네 그냥 오래간만이 본다 되게 자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리구요 아 아 다른 캐릭이 좋다고요 나무꾼 캐릭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나무꾼 캐릭으로 그 한 다음에 아 정신력 안 떨어지는 캐릭이 없나 아니 아니야 배고픈이 적게 느껴지는 캐릭 자 어쨌든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리구요 아 배고프네 저 밥 좀 먹고 올게요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죠 좀 이따가 뵙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방송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 좀 이따가 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